준비됐지? 석 달아가도 2주째 도망간 이놈들이야. 이번이 놓치면 영양 빠이빠이다. 지원 받아서 도주로도 다 막았고 그래봤자 여기도 양복쟁이들인데 뭐 총을 들었겠어. 달리기를 잘하겠어. 형 이제 진짜 고생 끝이야. 그래. 다들 조심하자. 네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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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들 찾는데 어떡해? 오빠들 찾는데? 안녕하세요. 아까 양장피 대차 탕수육 중자를 시키셨는데 탕수육 대차 양장피가 중자로 나갔대요. 저 사장님께서 너무 죄송하다고 양장피는 차액 환불하고 서비스를 갖다 드리려는데 괜찮을까요? 어쩐지 양장피가 좀 작아 보이더라. 그러세요, 그럼. 예, 예. 올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일인가 했네. 죄송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네. 뭐야. 어디로 왔어? 다 어디로 왔냐고요. 안심해? 여기야! 아웅. 아웅.